오늘은 모노리 깨깨입니다 전화 좀 잘해가지고 안녕하십니다 근데 죽어도 괜찮아요 우려해요 우리 우려인데 3 3 И 2 2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요. 그 구간이 어려워요? 잠깐만요. 제가 모르고 해서요. 의료 아닌데. 단골입니다. 단골? 아니 광고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안돼요. 전 이거 정지하는 걸 알았는데요. 어..몰랐어요. 거기 이거 하고?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요. 자.. 제가 근데 한 개 여기서 놔둘게요. 그런데 그 구간에 있는 무릎이. 그런 목표가. 쉬운 거인데. 저 그것도 안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매트 할게요. 그러면 그것도. 자 클리어. 이거 집중력이 좋으면. 뭐지요. 잘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천공의 상황을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저 콩콩콩 깰 수 있는데. 콩콩 깰 수 있는데. 콩콩 깰 수 있는데. 콩콩 깰 수 있는데. 아..쌰. 나 오늘따라 왜 이러냐. 약간 이거 풍뎅이로 해야 되는데. 풍뎅이들. 조금만 있으면. 풍뎅이. 할 수 있는데. 아. 아 옛날 생각나야 돼. 아. 옛날 생각나야 돼. 옛날 생각나야 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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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푸를. 잘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이게. 쿵푸 뒤에 있는. 잡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하고요. 15% observing. 벙크가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세요. Ф 요즘이라.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뱀. 똥구멍들이 나오죠. 똥. 알죠? 죄송합니다 저 원래 못해요 저 원래 초보자에요 잘 잃은 거 그리운 거 보지 마세요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살짝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저 원래 태권도 다니는데 세 번째 뛰어요 저건들 이제 다음날에 버그 버그 보여주고요 오늘은 깨기만 할 겁니다 또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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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Not 맛있어 와 찌찌다 와 겁나 재미없게 찍혔네 멋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버글을 하면 된다 왕골로 먹을 수 있고 고옹 좀 재미없게 생겼네 근데 좀 재미없게 생겼네요 투니 바보 희트끼리 바보 햇빛 쨍쨍 대머리 반짝 롤론 카드 대머리에 착륙을 져버리고 희트럭에 도망가고 사망 사망한 똑바리 넘나지 앞에서 헤드 코트 자자식구 헤드 코트 자자식구 루트 코트 자자식구 또 낚시 해놨어 어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며 학교 풍료라고 뭐 욕하고 줄임말도 하겠지 에이씨 재병 깨질겠네요 다 재미없고요 언제까지 펼을꺼야? 옛날에는 제가 초록색이었어요 유튜버가 그거는 저희 친구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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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땅.땐.땐.땐.땐. 잘 믹 precisa 라운서 탓하시고 라운서 탓하시고 잘 되겠네 어려움 주인다 거기 렛츠 툭이 아 이런 이런 까딱기가 자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학년도에 있는가 3학년이 아닌가 몰라요 2학년에는 한 3학년이 있는데 저 원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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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혜택검이다 혜택검 다 됐어 무슨 сним기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잘 몰라 아 고급iko 가야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안똑같으면 그냥 날겠어요 그것도 학교폭력이야 와 콩콩이 난리났다 싸우고 와 김밥육구이도 있고 으 김밥 김밥 막 굴려지는게 김밥이에요 공이김밥이고요 회를 회오리 회오리와 먹 회리를 먹으려보니까 네 회오리입니다 흐허허 아니 아니 진짜 썩나네 뚱뚱뚱 김밥육구르기 자 요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으세요 화이팅 신비언트 제가 잘하는게 잠깐만요 2단계 여기 있는거에요 핫파티 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지금 하늘을 베리고 있습니다 아 맞다 하늘을 했죠 뭐야 뭐야 내가 하늘을 깼는데 응 김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하늘을 뿌렸고 이렇게 해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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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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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와 와 와 왜 지금 자? 대박이야 지금 자 누워있고 싶어서 그런지 누워있고? 누워있고 싶어서 그런다고 누워? 아이 누워있고 싶다고 여기 이렇게 누워있고 싶다고야 그래? 여러분들 미안한데 엄마가 시키는다고 엄마가 시키는다고 난 누워있고 죽여라 댄스 난 죽여라 자 이렇게 해드려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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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